오늘도 저 혼자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하게 되었네요. 윤희민 씨는 언제 오죠? 오늘 패션 스타일 좀 설명해주세요.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흔들리자라고. 안녕하세요. 인도로 올라올게요. 인도로 올라오신대요. 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? 완전 인도하시는 거예요. 오늘 안경 쓰셨네요. 그럼요. 오늘의 업무는 아 이제 좀 능숙해요. 사실은 오늘은 오늘은 저희 업무가 뭐죠? 지마켓 글로벌에 판매하는 한국 푸드 중 숨겨져 있는 잇 아이템 지마켓에서 이런 상품도? 신분해주신 분이 오세요? 음식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? 되게 잘 드시는 분이 오시나 봐요. 백종원 씨라든지 스케일이 되게 크네요. 지마켓 무시하시는 거예요? 그건 아니에요. 혹시 유학 출신이세요? 어떤 거 불렀나요? 근데요? 불닭발 닭발이 좀 K푸드 쪽이죠. 완전이죠. 도대체 왜 닭의 발을 왜 먹냐. 근데 또 한 번 드셔보신 분들은 끊을 수가 없을 거예요. 국물 닭발 좋아하세요? 아니면 그냥 닭발 좋아하세요? 축구하는 닭발 좋아해요. 축구하는 닭. 축구하는 닭이요? 그게 더 발이 커요. 아 그쵸 그쵸. 약간 그 박지성의 오른발. 네 그 닭발 나올 때 축구화 신고 나와요. 축구화 해외 조객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아 그게 또 반영이 되나요? 그건 없지만요. 그런 걸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몇 개 이상 무조건 섞어야 된다. 세 개. 세 개 이상씩? 그럼 골뱅이 치즈 피자 무침. 오케이 슈퍼 너 알았어. 술 드실 때 안주 뭐 드세요? 저는 안주하지 않아요. 뭐든 저는 좀 안주하는 편이라서 안좋아요? 완전히 저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좀 먹다가 깜빡해줘 항상. 진짜 부담 안 되고 사실 거기 안 나가는 게 몇 개가 있어요. 그거 나가면 여러분 활동 못해요. 그쵸. 창성 중요해요? 제일 중요한 점수 그걸 얘기했어요. 맛 30. 맛이 30이면 진짜 맛을 안 본다는데 근데 해외 입맛을 저격? 저격수예요? 뭐예요? 네. 아 오늘 사랑이에요 연예가 중계예요? 네 오늘 김국한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번 앨범 컨셉이 어떤 컨셉이죠? 컴백한 지 두 달 됐어요. 네. 혁찬이 들어있어요. 네. 혁찬. 유사혁찬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아크네에서 협찬이 들어오지 않았어요. 네. 아크네가 아크네인 줄 아세요? 아크네? 그렇죠. 이 분은 다 커요. 와 생각보다 아크네? 여러분 어디서 홍찬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. 딱 보니까 뭐 비비고 쪽. 비비고 어디까지? 비비고 여기 지막길 거잖아요. 시제이 시제이 시제이. 자 3선 해물죽도 있네요. 어떻게 지내세요? 저는 크러쉬. 넌 어떻게 지내. 와 숨발력. 네 괜찮네요. 저 좀 살아있죠. 네. 드림력이라고 해야 되나? 어떻게 하면 늘 수가 있어. 평상시에 꾸준히. 대화의 80이 이거예요. 재미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. 내만족이에요. 저희가 우리 협찬은 시제이에서 해주셨잖아요. 한마디 해주세요. 시제이. 네 안녕하세요. 시제이 입니다. 아 이제 좀 먹자. 뭐 한 거예요? 종교가 여러 개예요. 아. 해서 이거까지? 네. 배우세요? 땀 나시는데? 시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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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하면. 애교. 시제이. 상품권 얼마예요 그거? 저만 원. 얼마인데? 고 자로 시작하는데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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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. 하나. 둘. 둘. 끝. 북한. 응. 매워 매워. 너무 매워. 옥수수 수염차 먹으면 수염 나. 미웠어? 면도 했어? 우리 15초 태워야 되는데? 15초가 생각보다 길어. 지면. 엉덩이로 이름 쓰게 할게요. 3. 유현진. 땡. 정. 시작. 오 야 여기 안에 사람 있어. 어 저기 보고 있어. 야 너 다 했어? 다 했. 하나 둘 셋. 차범근. 하나 둘. 심양호. 심양호. Industries. 5 passes 3. 인싸. 인싸 인싸. 인싸. 인싸오빠. 압널 인싸. 인싸 mamma assridge. 5 살만하게issez.. 516irus. 인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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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treasures. 한국을 알려줄게 지금 I'm your 인싸 오빠야 항마력이 하면 돼요? 네! 뭐해? 오프닝이에요 다이어트 브러치 한번 만들어볼까요? 다이어트.. 다이가 죽다잖아요 안전! 목숨 걸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만들든 안 죽어나올 것 같은 느낌은 어떻게 하죠? 뭘 하든 안 죽어나올 것 같아 브런치랑 하면 약간.. 브런치가 뭡니까? 브런치! 런치가 점심이잖아요 브레이퍼스토어의 런치를 합친 거죠 안 해요? 완전 알죠 브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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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맛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안 데우지 않아요? 이게 뜨거워 단짠단짠처럼 차뜨차뜨 동서양의 만남을 제가 오늘 이게 다 씻어서 나온 거죠? 또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CJ인데 아.. 꼬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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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습니다 닭과 이제 개맛살 같은 단백질을 채우고 식감까지 챙긴 크래커!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좀 부러워요 아 나도 그냥 저렇게 할 거야 다이어트 하면은 베스터블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일이 커졌어 이거 진짜 요리인데 이거는? 지금? 웨어 이즈 키친타올? 일단은 일단은 찬물로 몸 끓여야 될 거 아닙니까? 팔찌 요리는 또 손맛이거든요 야채 또 씻어야죠 야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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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? 찬물을 좀 이렇게 넣어놓으면 야채가 좀 더 신선해져요 이렇게 해서 실컷 끓인 야채를 왜 신선하게 하는 거예요? 타게가 아니라 느끼게 탄 게 좀 더 다이어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마 하지마 이거 맛있어 참 못 보겠어 그거 다이어트가 되긴 될 거 같아요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하하하하 진짜 제대로 될 거 같긴 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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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마스터 여기 있는 만들기 없는 건가요? 호소세트 이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안주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먹는 느낌이 안 나니까 해볼까요? 해볼까요? 3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용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거는 물음표인가요? 완전 뭐가 궁금하세요 저한테 이게 왜 태어났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에이 이거를 있다가 나는 홈파티 때 써야겠다. 이거 내꺼잖아. 난 이거를 쓸 건데 이거 지금 하면 안 되잖아. 일단 고기는 볶아놨는데 저 고기 기름을 사용해서 뭔가 볶음을 마시잖아요. 와 냄새! 인정? 아 나는 이거 라면을 해야 되는데 원래? 아니면 그냥 이따가 오면 그때 면 해가지고 할까? 라면을 끓잖아. 라면을 끓이나 얇게 놀 수 있어. 계속 힘 좀 넣었어. 마피소롱 이 걸어? 오랜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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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무슨 원래 의도가 파스타였던 것만 오 네 네 네 네 네 네 파티잖아 양식주로 가겠습니다 너로 정했다 곰의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가 왜 함박스테이크인지 아세요? 먹으면 함박우신 나세요 오 아시네 완전 아시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소스를 만들어봐요 소스를 만들어봐요 오 토맹장 아 아 아 아 장작 만들려고 그랬구나 다이어트 브런치 다이어트 브런치고요 오 어 일단 한국의 맛 매운맛이죠 토살 불닭을 넣었고요 하지만 이제 매운맛을 외국분들이 못 드세요 스프로 중화를 시켰어요 저는 좀 다이어트 주제에 중점을 두고 좀 이렇게 되게 포만감도 주면서 다이어트 브런치 익혔죠? 맛있어 아 무서워 이거는 혼술이고요 약간 팟타이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아메리칸 보쌈인데요 채소 대신에 참크래커 스테이크 진짜 짜요 진짜 짜요 이게 더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홍파티인데 이거는 소시지여서 이게 함박 스테이크예요 그래서 함박 소테이크 일단 이제 1인분 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뭔가 혹시 좀 안낼 수 없는 제목 남과 북입니다 진 것들 가지고 이 자리에서 A.S에 맞추고 가시죠 이 인사는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네 진 사람한테 제일 맛없었던 거 입에 넣어줄게요 자 들어갑니다 아 아 아 무서워 아 아 아 아 먼저 제가 만든 골뱅이의 영맛살 먹어볼게요 진짜 맛없어요 와 골탱이 자 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